내 팬이라고 줬어 떡이랑 과자랑 역시 금납품 우수전공이 투표가 있는데? 상금이 있다는데? 여전히 사는 중 그와의 소통이 되어있는 lining 아마도 식품이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포수수지 단골 자센OP 자센OP 안녕하십니까 친절 전공인 후보 금덕터 입니다 투표가 한샤 남았습니다 올해 친절 전공인 뽑아주세요 공약은 상금 받게 된다면 커피 마카롱 안 받으면 안줍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의 우정은 그런 걸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오늘 와인 드실 때 스시 함께 하실 생각 있으시다면 스시 제가 구매해 드릴 건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뭐라고? 저 꼭 뽑아주세요 작가님 뭐라고? 그렇지 않네 전공인과 뽑은 최고의 인턴 저를 투표해주세요 전공인과 뽑은 최고의 인턴 돈으로 사는 투표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이 오늘 저녁 당신의 밥을 챙겨도 늘 아 너무 말이 애매하다 스시를 함께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손에 넣고 저 안 뽑으면 아시죠? 여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야? 인턴입니다 뭐하고 있어? 너 못 찍지? 이 자식아 레전드가 뽑은 인턴 레전드가 뽑은 최고의 인턴 전공인 투표가 1샷 남았습니다 너 지금 자기 피아를 하는 거야? 네 잘 투표가 주신다면 스타벅스 커피 하나 사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하나 사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생각해서 해볼게 선생님 투표가 4시 마감입니다 거지라고 선생님 듣고 계시죠? 예 전 작년에 당신 생일 선물 책임져준 아 진짜 사랑스러운 저예요 나예요 나 인턴들은 누구 뽑아요? 인턴이 뽑으면 최고의 인턴도 있잖아 맞아 그런 거 있잖아 아직 인턴 투표가 투표 밖에 안 해가지고 아 진짜로? 응 선생님이 예뻐하던 선생님이 예뻐하던 저예요 저 안녕하십니까 1샷 남았습니다 투표가 인턴이 뽑은 최고의 인턴 금다탈 뽑아주세요 30분만 있다 제가 뽑힌다면 원내 커피 한 잔 제 고맙습니다 하하 수지태선 만든 거 맞나? 그러다 3만원 주면 어떡하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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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